어째서... 왜 우리를 떠난 거야? 난 더이상... 마스터가 아니니까... 에시루와의 전투 후, 팔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. 정령도 더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. 타쿠! 타쿠! 맘대로 해! 너 없이 경기 못할 것 같아? 변신할 수 없는 마스터는 더이상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지. 나같은 곳 짐만 될 뿐이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...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. 우린 친구 아니었어?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? 다시 마스터가 될 수 있었을까? 너희들 자책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. 나만 떠나면 간단한 거잖아. 하지만 나 때문에... 네가 나 때문에... 아소... 널 구한 걸 결코 후회하지 않아. 또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... 난 같은 선택을 할 거야. 온 힘을 다해 널 구할 거야. 내가 도구하는 것보다 버섯이 없었을까? 꼭 알게乱만 해도... 우리 손을 구해지고 있는 걸 더이상 공장하는 것 같아.